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막 굴리잖아 우리말 좀 써 우리말 잉글리시 표현은 잉글리시로 쓰자 그냥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든 외래어보다 쉬운 우리말 표현도 있어요 안 쓰는 중고품을 팔고 사는 시장을 플리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순화어는 벼룩시장 어때요? 바로 이해가 되죠? 벼룩시장 좋잖아 빨리 여행가서 나도 벼룩시장 가서 이런거 사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 여행을 가든 말든 하지 그러네 우리 말 나아 낸니 태양